오늘은 돈을 뽑아야 한다 아직 그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일하는 데서 가져왔다 스몰 사이즈로 가져왔더니 작다 내 손을 과수 펑가에 부렸네 돈만 빨리 뽑을꺼니까 괜찮아 비밀번호는 비밀 오늘은 방값을 내는 날이다 일주일치인데 한국돈으로 13만원 정도이다 방 하나 빌리는데 비싼 감이 없진 않지만 이 집엔 식기세척기가 있거든 그래서 아깝지 않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식기세척기는 신세계인 것 같다 그리고 내 잔고 유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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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